야! 하이! 거거 카페데요, 거거 카페! 카페? 아 힘들어. 잠깐만, 의료 증정. 2층인데? 2층인데? 제품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, 이거 하나랑 세트로 이것도 시킬게. 제품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있어? 그냥 있어. 그 포테... 응. 우리! Über했어요! 서비스에 한 necessarily prank 가hameaывают 버튼! 그것은 이야... 아라! 우리야, 우리? 우리, 우리? 우리, 우리x2 AH, 예 예 enforceים pods 드라이 아라 slow 여기가 너겟 너겟? 너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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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찍어 와우 밀리터리 버거 이게 밀리터리 버거 이렇게 먹었어? 응 이런식으로 밀리터리 버거 치 여기가 너겟 너겟 여기가 치킨 치킨 너겟 응 오우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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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포테이토 포테이토 그리고 다음은 포테이토 아 또 콩라 콩라 오우 포테이토 1개 정도 나도 나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이쁘보다 똑같이 맛있어 따뜻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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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뜯어봐 자 호야야 열어주세요 여기다가 올려주면 내가 따뜻하게 잠깐만 호야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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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무엘 그리고 제무엘 그리고 이거 뭐냐? 무슨 뭐 뭔지 놔 이렇게 이렇게 치즈 이거 넣었다? 응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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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장에 찌꺼떼꺼떼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봐 형 한번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고 맛 어떤지 알려줘 형 진짜 오랜만에 먹는건데 형 맛 어때? 그래 형 밀리터리 버거 재밌네 재밌는 맛이야? 여기에서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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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 젠 잘한다 좋아요 다음은 이빨 이빨? 내가 이빨 호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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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야지 고마워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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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, 고마워! 고마워! 치즈, 어디? 내가 고마워! 고마워! 히카츠도 한번 먹어봐! 무슨 맛인거야? 먹었어? 맛 어때? 재밌어! 원래 군대에서 있었어 약간 비슷한... 고마워! 그럼 다음은 그쪽도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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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추억의 맛 같은 거 아닐까? 남자들은 진짜 좋아하지 그 다음은 마카로니 마카로니 우외대 그럼 고마워! 그럼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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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! 군대야 롯데리아 롯데리아 란짱이 란짱이 고마워! 롯데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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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괜찮네! 란짱도 한입만 먹어볼래? 란짱도 한번 살짝 먹어봐요 먹고 맛 알려줘요 근데 exception 막inent 란짱 란짱 아네 란짱 맛있어! 맛있어! 아니 내가 잡아줄게 잡아줘야 돼 어때? 다음은 맘마 어때? 치즈가 들어있어 처음에 빵을 먹을 때 보소가 들어있어 응 왜? 왜? 엄마가 지금 먹을 때 이거 처음 먹어봐 이거 너무 재밌어 형 어때? 형 어때? 치즈가 들어있어 응 치즈 맛있어 아직 1개씩 먹을 때 엄마 란참 맘마 란참 응 이제는 잠시만요 네 잼이 많아 잠시만요 이거 좀取기 힘들어 응 이거 정도는? 응 응 다음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데키루야 응 데키루요 근데 한밤과 두개 먹고 있는데 느낌이 뭐 있어? 2개 양도 많은 소리야 응 그거 그래서 이게 우유랑도 먹는다 형 왜냐면 군대는 우유랑 먹으니까 그래서 우유 시킨대 요즘 롯데리아에서 집에 우유 없지 우유 갖고 와 빨리 우유랑 먹는거야 형 응 그리고 그거 알아서 2개 뭐? 소이즈 롯데리아 빵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빵이 군대에서 그래서 형 우리 우유 먹잖아 아니 빵이 우유를 먹었는데 빨리 먹어서 어 맞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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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겠다 재미있지 응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아 이거 언니꺼의 치즈 그래 뭐 좀 뭐 좀 뭐 좀 그래? 뭐 좀 아 아리갓도 뭐 좀 오케이 뭐 좀 그래? 응 건강해지겠네 또 샐러드잖아 그래도 아니냐? 정답은 하지 마라 아빠다 네 우주완에서 좋았네 우와 우와 쪼그림하시다 오 됐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있네 응 아이디어가 좋아 여자친구는 깔끔하게 요자친구는 깔끔하게